스윗! 스윗! 어 어제 그런 꿈을 꿨어요 발 발냄새가 나는 꿈이요 하 진짜 싫다 어 발 발냄새가 그렇게 난다 했어 하루라도 씻은 적 있냐? 단호야? 어 상상도 못한 정체 갑자기 내일은 왜 불러? 물병 어? 어떻게 발? 발냄새 하 하 어? 어쩌다가? 발 발견했네 하루를 하 그 녀석 참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발 발견하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하 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어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발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시청 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시청 어 어제 밤에 꿈을 꿨어 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남주를 봤어 하 하 하루 더 해 남주 내 거 할게 남주야 상상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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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3행시를 잘했다고? 바로 떼버려, 연기를 잘했다고 나 연기를 잘했다는 줄 알고 떼버려, 떼버려 나는 연기를 고생했다고, 잘했다고 3행시였어? 백경이 어쩌다가 발견했네 하루를 하! 그 녀석 잠대 어쩌다가 발견했네 하루를 하! 그 녀석 잠대 하! 어쩐지 발 발 냄새가 난다 했어 하! 하루라도 씻었어? 단호야? 팔랑크 오, 꼴 짤 것 같아요 저 영대에요, 영대 어쩐다 발견한 하루는 발견하자마자 아주 그냥 하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하하하! 웃음이 나옵니다 어, 어쩌다가 발견했네 하루를 하! 그니까 걱정 어쩐지 발 냄새가 난다 했어? 하루라도 씻었어? 단호야? 이 자식이? 그래서 발 냄새를 생각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는 거야? 오빠가 되게 진지하게 재밌게 잘했다 너무 예뻐 하지만! 어제 그런 꿈을 꿨어요 발냄새가 나는 꿈이에요 발냄새가 좀 중심이 많이 되네 나도 이게 좀 맘이 드는데? 왜냐면 실제로 단어가 발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딱 거기서 거기 발로 시작하는 게 발견 발밖에 없어요 발 발견과 발냄새 쌤이 얘기해 그래서 마트는 나은 씨 얘기해 에이프릴 단호 하루라 센스가 있긴 있어 응 진짜 하루하루 근데 이게 삼행시도 좀 성격이 드러나는 거 같아 그치 단호 하나 드릴게요 누가 꼴찌할 거 같아요? 남지가 꼴찌할 거 같습니다 하! 고 녀석 참 발냄새가 나는 꿈이요 하! 진짜 싫다 우리 단단어 너무 진부했어 하루라도 씻었어 단어야? 어 이거 괜찮은데? 아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아 진짜 남주 같다 주다와 남주의 싸움이지 않을까 네 오늘의 도우미 양일입니다 오늘 이 삼행시를 가지고 우리 주인공들에게 한 번 저가 이제 투표를 한 번 받아 볼게요 아 여기 마침 여기 여주다 씨와 여기 남주가 있네요 아 진짜 맞지? 유리가 있네요 역시 뭐하냐 제가 꼴찌했네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? 꼴찌는 잘 안 나라 주가요? 어 많이 난다 아 너무 재미있 philosopher 나? 어젯밤에 춤을 꿨어 밝은 미소를 먹으면 남들이래 으하하하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박찌봅콕 은단으로 해보자 은단으로 은근히 은근히 하루가 착해요 단어는 은근히 착해요 준생년뿐 괜찮았지? 괜찮았어 나 성이 뭐야 근데 너 그냥 하루지 야 루는 뭐라 그래? 내가 되고 싶어 루 베이브 많이 힘든가 봐요 다음 신 찍으러 갈까? 그래